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돈 걱정, 노후 걱정 없는 삶을 위한 성공적인 자산관리를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은퇴 준비를 한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이대죠. 50대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동엽 미래세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상무님. 반갑습니다. 50대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60을 정년이라고 보면 대부분. 그런데 노후 준비에 대한 현실적인 걱정을 가장 많이 하지만 정작 잘 못하는 분들이 더 많으시고 이른바 현타가 온다 이런 표현들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50대 저번에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냐 그러면 이때까지 회사 다닌 날보다 앞으로 다닐 날이 훨씬 적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요. 저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50세면 정년까지 다녀도 10년. 55세면 명퇴한다 그러면 5년 정도 준비할 시간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강 건너 불교경하던 노후가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살았는데 계속 이뤄두고 있다가 진짜 어떻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말씀하셨을 때 현타가 옵니다. 현실 자각 타임이 오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게 50대에 딱 접어들면서 드는 생각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대 접어들다 보니까 이제 정년까지 남은 시간은 많지 않은데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불안해지고. 그렇죠. 50대 이제 이래저래 막 시행착오로 반복할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체크리스트 같은 걸 하나 만들어두고 그 상황에 맞게끔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게 한 8가지 정도 50대 체크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이제 오늘은 한 50대 초반에 체크해야 될까 한 서너 가지 정도를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서 점검해야 될 게 뭘까요? 상무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연금 맞벌이가 가능한지 점검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백지장도 만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은퇴 후에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든든한 노후 준비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배우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공정연금이라는 게 사람들이 좀 폄훼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공정연금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물가가 올라가면 연금이 올라가고요. 물가 연동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죽을 때까지 나오고 심지어는 죽고 나서도 유정연금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기본으로 해서 연금을 준비하는 거는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본인과 배우자가 이게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점검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연금을 받으면 말씀하신 대로 죽을 때까지니까 장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고 또 인플레이션 위험에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맞벌이인 경우에는 대부분 연금 맞벌이가 어느 정도 연령 이상이면 가능할 텐데 그 외벌이 부분은 일단은 둘 다 공정연금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받기가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직장 다니시는 분이 받겠지만 전업주부로 계신 분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50대 초반에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게 이거라고 한 이유가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60세의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수급 연령이 개시돼서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국민연금 중에서 노후에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그거 받으려면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직장 다니시는 분이 직장 10년 이상 다녔으면 당연히 받겠지만 말씀하셨듯이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다 보니까 10년 가입 조건을 채우고 있으신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분이 이제 스스로 국민연금 공단에 가서 보험료를 납부하겠다고 신고하고 내는 거를 이미 가입이라고 합니다. 이미 가입. 그럼 10년을 내려면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이 60세까지니까 적어도 50세에는 시작해야 된다는 계산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거 가입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적어도 50대에 처음으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일 먼저 제가 연금 맞벌이를 점검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10년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미 50세가 넘은 전업주부는 이미 가입을 말씀하신 것처럼 해도 6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해봐야 10년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분명히 있고요. 그런 경우는 난 못한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가입 기간은 과거 것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들 중에서 과거 직장에 다니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고르면서 국민연금을 냈던 기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기간하고 이미 가입 이후에 납부한 기간을 합쳐서 10년이 넘어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제도가 있냐 그러면 추후 납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추후 납부는 뭐냐 하면 과거 냈던 기간이 있으면 이번에 이미 가입해서 내면 가운데가 비어있잖아요. 그 비어있는 기간 동안 안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또는 한 60개월에 걸쳐서 나눠서 내는 제도가 추후 납부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과거에 3년을 납부한 게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7년만 더하면 합해서 10년이 되잖아요. 3년 납부했을 때 액수는 전혀 상관이 없는가요? 납부했던 기록만. 기간만 중요합니다. 자격은 가입 기간만 따지는 부분. 그래서 과거 3년 하셨고 이번에 앞으로 7년을 하면 10년을 채울 수 있으니까 할 수 있고 만약에 모자란다 그러면 중간에 안 냈던 기간의 보험료 중에 일부 또는 전부를 추후 납부라는 제도를 통해서 납부를 할 수 있는데 추후 납부는 채장할 수 있는 기간이 119개월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거의 한 10년치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대신 추후 납부를 하려면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상황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의 가입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추후 납부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어놓으시면 노후의 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 전업주부도. 그러면 직장 다니는 분하고 전업주부 같이 받으시면 연금 맞벌이가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추후 납부는 한 번에 냅니까? 아니면 나눠서 내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원칙은 한 번에 내도 되는데 물론 나눠서 금이 크잖아요. 최장 60개월에 걸쳐서 나눠서 낼 수 있고요. 대신 나눠서 낼 경우에는 전기예금 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내고 나눠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에 낼 때는 그냥 이자 없이 내는 거고요.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50대 전업주부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떡하죠? 10년은 돼야 되고 이미 50이니까 10년 안 될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60세까지가 원래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이긴 하지만 이미 계속 가입 신청을 하면 이미 가입 중에 가입이 아니고 이미 60세까지 60세 이후에도 나는 보험료를 계속 내겠습니다라고 신청하는 건 이미 계속 가입 신청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해서 학계 기간을 10년 이상을 맞춰놓으면 이제 노력연금을 수급할 자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건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냐 그러면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을 하시면 가입 기간을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이제 가입 기간을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낸 사람은 60세 직전에 일단 가입은 해야 되고 내기 시작하고 65세 때 계속 연장해서 내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10년이 채워지면 수령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미 가입했는데 10년이 도저히 못 채우겠다. 그러면 60세 이후에 나 좀 더 낼게요라고 신청하는 걸 이미 계속 가입이라고 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서 50대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첫 번째에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연금 맞벌이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뭘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이게 갑자기 부모님이 아픈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직장 다니다 보면 요새 40대, 50대들의 월차, 정기휴가 이런 거 내는 사유 중에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부모님 간병? 그렇죠. 부모님이 갑자기 병원 가야 될 때. 그래서 연차나 월차를 갑자기 자주 쓴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50대라고 하면 더 이상 나랑 내 자식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부모님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돌봄 문제를 가지고 돌아오면 자식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부모님이 돌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랑 이 돌봄이라는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느냐, 병행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 것 같아요. 흔히 사람들은 이제 고령인 부모가 요양시설에 입수하면서부터 이제 돌봄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요양시설을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집에서 버틸 만큼 버티다가 그러고 나서 요양시설을 도저히 어쩔 수 없을 때 요양시설을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돌봄이 실제 발생하는 거는 요양시설에 가기 이전부터 자녀들한테 돌봄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돌봄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아니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보는 게 50대는 되게 중요한 과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스스로 돌볼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안 되거나 할 때 본인이 그것까지 이미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준비는 대비는 하는 거죠. 네. 그러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돌봄 퇴직이 되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내가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데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러면 내가 직장은 계속 다닐 수 없으니까 퇴직을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퇴직해서 부모님을 돌보는 경우밖에 없는데 이 경우 일본에서 어느 정도 되냐면 돌봄 퇴직자가 10만 명 정도 육박한다고 해서 한때 사회 문제가 된 적이. 고령화가 먼저 시작됐으니까 돌봄 퇴직도 많이 있나요. 무작정 이렇게 돌봄 퇴직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느냐. 당장의 돌봄 부모 돌봄 문제에 한해서는 이게 해결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부가적인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수입이 먼저 끊기잖아요. 그렇죠. 수입이 끊기죠. 두 번째는 그렇다고 또 돌봄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하면 좋은 직장에 다시 들어간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 내가 쉬고 있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이 안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내 노후 문제가 또 생기게 되는 문제. 악수단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단순히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돌봄 퇴직을 하겠다. 이런 건 진짜 하석 상대하는 일밖에 안 되니까 좀 자연스럽게 가족끼리 이것들 좀 의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나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틀린 생각 같아요. 우리가 보통 간병하는 거를 이제 아이들 키우는 육아랑도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 하나 키울 때 보면 보육원, 유치원, 어린이집, 배우자, 조부모 다 달라붙어서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해결할 일이 절대 아니고요. 가족 전체가 모여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각자의 역할 분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불이 났을 때 소방훈련 하잖아요. 불이 날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부모의 돌봄 상황을 가정하고 재정소방훈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비할 건지 가족 간의 역할 분담을 하는 것까지 총동원해서 그런 부분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금 맞벌이 부모 간병 문제를 미리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임금 피크를 맞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퇴직금 관리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보통 임금이 줄어들면 그러면 퇴직금도 같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되냐면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퇴직금이라는 거는 퇴직하기 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급여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퇴직급여도 줄어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러면 내가 어떤 퇴직급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퇴직금 제도 그러니까 퇴직연금에 아예 가입하지 않으신 분 있잖아요. 이분은 말씀하신 대로 퇴직 이전 30일 평균 급여에다가 근로기간 곱해가지고 퇴직급여 받거든요. 그러면 줄어들면 줄어들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응 방법이 첫 번째 뭐냐면 임금 피크 시점에 중간정산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최고점에 있을 때 중간정산에서 퇴직금을 수령해버리면 이후에 임금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손해보는 부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부분들을 중간정산하시고 또 중간정산에서 받은 금액을 쓰지 마시고 IRP라는 계좌 같은 데 떠나서 연금 형태로 나중에 수령하시는 부분들이 하나의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 가입하시는 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DB형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회사가 운영해 주는 퇴직연금이 있거든요. 확정 급여형이죠. 이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회사가 운영해 주는 대신 근로자가 별로 관여할 게 없어요. 퇴직금 수령하는 방침도 기존의 퇴직일시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임금 줄면 퇴직금 줄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중간정산을 하면 참 좋을 텐데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간정산이 안 됩니다. 그럼 이거 그대로 줄어든 걸 온몸으로 감당해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회사들이 어떤 옵션을 제공하냐 그러면 DB형 퇴직연금 가지고 있는 사업장은 임금피크에 도달했을 때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줍니다. 기회를 주는군요. 그러면 이거 왜 변경해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고점에 있을 때 퇴직급여를 정산한 다음에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DC는 확정기여형이죠. 내 이름으로 된 퇴직 계좌가 있습니다. 그 계좌에다가 이때까지 발생한 것들을 다시 집어넣어주게 되면 이후에 퇴직급여가 감소하더라도 손해보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장에 있다 그러면 피크 시점에 퇴직급여 제도 연금 제도를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라고 그러면 이런 이유가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까 기여형 퇴직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미 자기 퇴직 계좌에 돈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분들은 크게 신경 쓰실 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금 피크가 도래했을 때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근로자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떤 걸 좀 점검하면 도움이 될까요? 명예퇴직을 하실 때는 고민을 해야 될 건 뭐냐면 퇴직급여가 많아지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법정 퇴직급여도 있고요. 명예퇴직급여도 같이 수령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명예퇴직금도 이거 세금 내냐 물어보는데 이것도 퇴직소득이 해당됩니다. 법정 퇴직금이랑 명예퇴직금을 합쳐서 세금을 내게 되면 세금 부담이 되게... 그래도 세율은 좀 낮지 않나요? 일반... 일반 다른 소득에 비해서 퇴직소득이 세율이 낮기는 하지만 명퇴직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상당히 큰 부분들이 있어서 이때는 내가 어떻게 좀 관리를 할 거냐라고 하면 명예퇴직급여를 예를 들어서 IRP나 연금저축이라고 하는 계좌에 집어넣고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법들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일시에 받을 때보다 작게는 한 30%, 약간 많으면 40%가량을 절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방법들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의 생각 하나 더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 정리해 주신다면은요. 그래서 항상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안다고 그러면 대비할 수 있잖아요. 찰스 티킨 소설에 보면 크리스마스 켈의 스크루지가 내가 어떻게 행동을 바꿨냐 그러면 유령을 만났을 때, 미래의 유령을 만났을 때 바꾸는 것처럼 미래를 보고 내가 좀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 미래세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어느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occurs 우리의 첫 번째에 vos OK. 오케이